우리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하는 거예요? 떨어져 있는 내내 보고 싶었어. 걱정도 됐고. 딱 붙어 있어줄게.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? 혹시 당신입니까? 정신 차려. 이쪽은 내 거. 내 손 대지 마! 조카분이 애인이 있으세요? 그 여자는? 당신 괜찮습니까? 자존심 없어요. 멀쩡거리지 말고 꺼져. 내가 사랑한다 해도. 꺼지라니까! 그 사랑을 챙길 여유도 없고요. 되게 아프대. 그러니까. 너무너무 아프대. 이 나쁜 놈아. 안전해요.